공모전입니다. 충치는 안녕해야 합니다. 꼭 하루 3번 이빨을 닦아야 합니다. 장애인 건강조치의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치과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일곱아홉개 권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치과진료를 합니다. 권역이 보이시죠? 스마일재단에서 많은 지원을 합니다. 저소등 장애인들에게 지원했습니다. 봉사활동도 나갑니다. 홍보활동도 하고 있지요. 스마일재단에서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행복한 우리 복지관에도 치과진료소가 있습니다. 대전시 치과진료소입니다.